가수 영탁의 단독 콘서트 탁쇼를 담은 영화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가 누적 관객 4만 명을 정조준했다. 6.1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 3망에 따르면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는 5일까지 전국 누적 관객 3만 6,885명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총 8억 8,512만 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는 러닝타임 총 133분으로 2022년 연말 영탁이 팬들과 꾸민 탁쇼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된다. 무대 안팎의 영탁과 프로 가수로 살아가는 일상. 팬들과 소중한 소통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는 최근 영탁이 무대 인사를 돌며 더욱 인기를 끌었다. 무더위를 피해 극장을 찾은 팬들은 무대에 오른 영탁에 환호했다. 영탁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찾은 팬들과 가급적 많이 눈빛을 교환하며 팬서비스를 펼쳤다. 한편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는 네이버 9.76점으로 높은 영화 평점을 기록했다. 영탁의 팬들은 탁쇼가 채 담지 못한 깨알 같은 재미와 감동이 많다며 영화를 추천했다.